어? 그리미! 햇살이! 너 누가 펜션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지지래?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어? 너 어디서 받았어 그렇게 가정교육을? 그리미! 엄마가 반성하랬지? 왜 또 지져? 바깥에 친구들이 있는데 왜 지져? 뭐? 있을 수도 있지 친구가? 햇살이! 어머나? 너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도 그래? 어머어머 햇살이 안되겠네? 어머나? 햇살아! 너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어디 나가서 엄마 욕먹어? 어? 강아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짖냐고? 엄마가 그러면 안된다 그랬잖아? 너 그럼 여기 펜션에서 좋아하겠어 너를?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? 안 좋아하지? 다른 강아지들 안그런데 햇살이 너 왜 그래? 오오오오? 햇살이? 야 조용해야돼 그리미도 그리미도 그리미를 조용하기로 했어? 그래야지 계속 뒤지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너희들 알았어? 응? 햇살아 햇살! 됐어 그래? 됐어 이제 이카이 끝 깨끗하게 이제 무언관에